전국 노래자랑 최초로 5대62개국, 21명의 제외도포와 대한민국에 옵니다. 치열한 예선을 거쳐 각국 한위를 대표해 부대에 선 대한민국의 아들, 딸. 지금 그들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집니다. 브라질에서 오셨습니다. 올라, 안녕하세요. 브라질에서 온 이시연입니다. 노래는 어른아이. 작가 나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내가 봐도 나는 정말 쉬웠어 난 울다가도 사랑 좀 변했었어 내 나를 쉽게 다루는 건 막대사탕 같은 사랑 향기 가득 배어있는 단물이 꼭 보기죠 괴물들은 약붙이 나 혼자 많은 매력인 듯 착한 속에 빠졌지만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아무리 떨어져도 아무리 돌아져봐도 남자가 주는 이별에 항상 울기만 해 고기심에 다가오던 사랑이 내게 싫증 내고서 떠났던 아이가 지금 더 이뻐 다시 사랑받기를 보자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착한 아이처럼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 해서 항상 울기만 해 아무리 때렸어도 차라리 돌아져봐도 남자가 주는 이별에 항상 울기만 해 감사합니다! 대상 대상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상이 뭐 그만인 줄 알았죠? 네 오늘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! 영예의 대상은요 상금 300만 원과 트로피를 받게 됩니다 시상은 김영근 재회동포재단 사업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오늘의 대상입니다 오늘의 대상 어른 아이 불러주신 브라질 이시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기쁜 소감을 한 말씀하십시오 네 여기 와주신 가족 여러분 그리고 브라질에서 응원해 주시는 교포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 한국 신문 3인 신문을 만들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우리 동포들 소식 많이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